잉여맨! 로블록스!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대를 피해서 탈출하는 게임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미오님 안녕 저는 이런 게임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안 할래요 뭔 소리야 햄버거 먹으러 가야지 햄버거 먹으러 가는 건데 아 그래요 햄버거는 먹어야지 포기할 수 없지 햄버거는 못 참지 나는 불고기 버거 먹을래 오늘 댕댕이님하고 리아님 잘 탈출해봐요 오 뭐야 광대가 너무 높게 생겼는데? 우와 뭐야 햄버거를 맛있게 먹여주시네 어떡해 어 찾고있나봐 지금 오! 어 탈출해 자자 일단은 어 여기 몽키스패너 발견 어 광대가 쫓아온다 어 광대가 쫓아온다 도망가 어 위에 다이너바이트 필요해 일단 빨리 열쇠를 찾아보자 어 도망가 도망가 흰색 열쇠를 찾았다 여기 여기 정문으로 와야돼 응 응 알아 알아 어 앞에 있어 근데 앞에 있다 어 내가 유인했어 빨리 지금이야 아 빨리 지금 열어 열었어 열었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광대 아저씨 햄버거 많이 먹을게요 어 뭐야 여기 열쇠 발견 이런데 숨겨져 있단 말이야 어 그걸로 열어봐 열었어 열었어 와 뭐야 이거 고기창고다 아 여기 도끼있다 어 여기에 어 이거 브라운 열쇠가 있고 어 내가 도끼 집어들게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쪽이야 이쪽 여기 카드키 발견 카드키 집어 카드키 같은 층 오케이 내가 카드키로 문 열어볼게 열 쇠 들고와줘 브라운 열쇠 이렇게 오케이 브라운 열쇠 내가 들었어 카드키 열었고 뭐야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해킹해야 되나봐 어 그걸로 해킹해봐 이걸 해야지 정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와 어떻게 어떻게 이 층에 있어 이 층에 광대 아저씨 리아야 이 층을 끌고 오면 어떡해 나 해킹 중인데 예예예 해킹해 해킹해 해킹 같이 할 수 있어 해킹 해 해킹 지금 야 지금 hå 아 Huh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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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restriction 판자 여기다 놔 봐, 판자 여기다 놔 봐 판자요? 어, 여기로 가보자 일단 아! 브라운 에이스! 아, 잠깐만 잠시만— 브라운 에이스 내가 들고 있는데 아! 여기야! 안돼! 괌它的 잡혔다 욕에는 살려야 돼 뚜닥뚜닥뚜닥뚜닥 내가 살아났어 해킹했더니 비디오 테이프를 얻었어 비디오 테이프 얻었어? 어! 나 초록색 역시 터졌어! 아, 진짜? 이제 그 판자 있는 데 가서 차키 가져오면 돼 어? 니야가 가져왔다 차키 가져왔어? 오케이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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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디에 쓰는 거였지? 니 비디오 테이프? 야야 오잖아 빨리 열어 쏜다! 오케이 내가 쐈어 내가 쐈어 열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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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이다 야 탈출했네 후 다행이야 얘들아 자 얘들아 이번 내 두 번째 판은 광대 아저씨가 실험실로 또 찾아왔대 새로운 광대인데 두 번째 판은 우리가 광대했으면 좋겠다 구독 오케이 이번에는 실험실로 갑니다 떠납니다 이번 광대는 좀 특별해 여기가 광대가 미친 광대가 실험한다는 그곳인가 광대들을 실험하고 있는데 괴물들을 우와 이거 뭐야 초록색 열쇠는 이쪽이에요 야 뭐야 본인 아이큐가 5000이라고? 뭐? 뭔 사람이 있다고? 자기한테 파워를 주입했어 왜 그랬어? 너무 무서운데 저거? 자 여기 흰색 열쇠랑 검정색 열쇠 필요하고 자 이번에도 잘 클리어 해봅시다 박사님 박사님 좀 많이 무섭게 생겼다 오케이 검정색 열쇠 발견 여기 브라운 키 필요해 그래 브라운 키 빤어 야 오오오오오오 야야야 동동 에이댕댕 일로와 일로 어떻게 됐어 어디로가지? 진짜 큰일날뻔 했다 파워밅 들어간 게 초록 열쇠 아 초록 열쇠 필요 없어 오케이, 흰색 열쇠 필요하다, 이제 어, 저 박사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돼 어, 브라운 열쇠, 일로와, 따라와 리아야, 일로와, 일로,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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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빨리 빨리, 위로, 위로, 위로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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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큰일 났다, 막혔다, 막혔다, 막혔는 골목이다 아, 여기 왜 아파 어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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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끄있다, 도끼 판자, 판자, 나 따라와, 아까 봤어 판자, 봤어 판자 나 따라오세요, 여깁니다 여기 있는데 왜 절로 갔어, 봤다면서, 여기, 여기, 까라, 까라, 판자 빨리빨리와, 풀린다, 풀린다 어, 어, 어새, 일로와 오케이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떨어져 떨어져 아 너무 무서운데? 카드키 필요하다! 카드키 본 사람! 못 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노란색 키 쓰는데 아는 사람 아 못 봤어 못 봤어 카드간색 키 아는 사람 썼었어요 오케이 카, 카, 카 카드키를 찾아야 될 것 같애 어? 검은색 카드, 아니 검은색 키? 검은색 키 내가 썼어 아 오케이 바이 뭐야 이거 파워가 있는데 여기? 근데 도끼는 아직 안 썼잖아 그치? 파워는 여러 군데 있어 파워가 여러 군데 있다 응 2층에도 하나 있더라고 아 잠깐만 옆에 감옥이 있는데 어? 도끼 썼다? 어 카드키 발견! 오우 아다키 발견! 어 나 왔어 어우 여밍쿤 콜라 한 잔 할래? 으허허허 어 왜 나 따라와 어? 따라오지마 차키 발견! 차키? 차키 발견했고 여기 내려와 이쪽으로 도망가 저기 내려와서 기어가자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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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까 다 확인했고 혹시 다이나마이트 있는 분 지하 뚫어주셔야 됩니다 다이나마이트 발견을 못 했어요 우웅 여기 또 박사 여기 또 어? 잠깐만 흰새끼 어디다 쓰는 거더라? 썼나? 흰새끼 방 맞다 저 아니다 1층 1층 구석탱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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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박사님 여기 열었어 흰새끼 열었어 여기 얘들아 여기 실험실 나오는데? 어? 얘들아 여기 파워 1,2,3,4,5개 모아야 돼 파워 이거 노란 색깔로 된 거 다, 다섯 개? 다섯 개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찾을 때까지 못 나가나 봐 다이나마이트 발견 다이나마이트 발견? 오케이 다이나마이트로 지하 뚫어야 돼요 지하 지하? 여기 아랜가 여긴가? 아 아니요 여기 말고 어 여기 여기 아니에요 리아 군 그걸 데려오면 어떡해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아 리아야 너 1층에서 지하 아 리아가 또 야 광대 데리고 왔어 광대야 너라고 놀아 야 도망가 도망가 이거 어떤 아이들지?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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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공간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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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었고 뚫었고 야 여기 파란색 열쇠 노란색 열쇠 여기 노란색 열쇠 여기 미호야 여기야 여기 야 광대 왔어 vaaah 여기 막혔어? 여기 막힌 얘기야? 아니 아니야 여기 기어 갈 수 있어 한 바퀴 돌자 너무 무서워 나 지하로 갈게 나는 응 자아 아까 파란색 열쇠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파란색 열쇠를 발견했고 지하로 가서 거기 뚫어줘 옆에 무슨 열쇠를 하나 말해줘 왜 왜 왜 왜 왜 으아아아아아아아 destroyed vanza 안녕 한바퀴 더 돌아야 되나? 으으으 나 쫓기고 있어 아 근데 여기 파란색도 있어야 돼 얘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? 그거 뚫었어 노란색깔로? 아 파란색 요새 발견 파란색 요새 발견 파란색도 노란색 쓰는 거 같은 곳에 써야 돼 야 얘들아 이거 총 있다? 뭐냐 이거? 총? 얘들아 이제 파워만 모으면 돼 파워 그 있잖아 노란 색깔 어 잠깐만 리아가 파워 하나 꽂히면 우리 클리얼하는 거 같은데? 으으으 nou 리아야 이거 꽂아봐 꽂아봐 어 작동했어 뭐지? 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까 그 시름실로 와봐 어 여기가 출구래 얘들아 아 거기가 출구야? 오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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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아악! 나도~! 어허! 됐다! 난 역시 잘해! 리아가 마지막 한 개를 또 갖고 와도 캐리했네! 자! 어쨌든 오늘 미친 광대 아저씨가 쫓아오는 맵을 클리어 해봤는데요!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해주세요!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! 안녕~! 안녕~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이쪽으로 연락드렸어요~~~ euch! 3 3 4 5 5 6 6 6 8 10 11 11 10